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. 가해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미루어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유태경 기자입니다. 호송 차량이 경찰서를 빠져나갑니다.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체포된 30대 남성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습니다. 경찰은 남성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집에서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 여성 집 앞에서 4시간 동안을 기다렸고 배달 음식을 받는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피해 여성과는 1년가량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석 달 전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석 달 전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착용을 제한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얼마 뒤 남성은 집 안까지 들어가 난동을 피웠고 당시 경찰은 긴급 주거지에 피해 여성을 한 달가량 피신까지 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은 결국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. 당시 폭행은 없었지만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경찰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찾아오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. 이런 조치에도 남성은 열흘 만에 여성을 다시 찾아가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의 경우 가해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교제폭력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독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해서 긴급 응급 조치, 분리 조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. 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워치 등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채워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. 경찰은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교제하는 동안 또 다른 폭행이나 스토킹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.